요소수 품귀 현상의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철광과 항만 물류 업계를 보면 요소수 공급난에 따른 생산과 운송 차질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드 인근의 한 주유소. 요소수를 구매하려는 대형 화물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군이 비축해뒀던 재고 요소수가 긴급 공급되고 지역 산단 입주 기업에 요소수가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은 어렵습니다. 지역의 화물 운송 차량 기사들은 요소수 공급난이 길어지면 세금은 물론 운송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몇 억을 주고 사가지고 매달 들어가는 3, 400에 할부를 갚아야 되려고 하면 매일같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손실도 있지만 이게 만일에 수출을 되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수입되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요소수 공급난이 아직 광양항 화물 운송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광양항에 하루 반출입하고 있는 컨테이너 차량은 5천여 대 수준 요소수 공급난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터미널 내에서의 하역 장비 운용에도 자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도 내에서 하역을 하는 장비가 리치 스태커 등 총 109대 중 10대만이 요소수를 사용하는 장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항 내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하역 작업은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20여 대 가동에 아직 차질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 달 분 재고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구매처 다변화 등 추가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공급 대란 지역철강 항만 물류업계도 요소수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